한 6시간 만에 저희가 4,000평을 처리를 했어요. 결과가 마음에 들었어요. 평년 이상의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마늘을 생산하다 보니 마늘에 묻어갈 수 있는 병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라딘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가 용이했어요. 처리 기계가 로타리를 치면서 동시에 비닐 멀칭을 하는 항일의 4,000평을 저희가 처리를 했었어요. 작품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평년 이상의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라딘 좋아요!